아이스 하키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손자와 함께 리치몬드 올림픽 오버 경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넓은 벌판 끝쪽에 벤쿠버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야외 구장을 새로 만들었군요. 오늘 이 링크에서 밸런싱 게임을 합니다. 오늘 이 링크에서 밸런싱 게임을 합니다. 투명 보호벽에 하키 퍽이 부딪혀 만든 상처가 아직 많습니다. 이제 롱스테이 시작됩니다. 이제 롱스테이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